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기 마련인데요. 특히 첨단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가 열렸습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민재 기자입니다.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스마트폰이지만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씩 버튼을 눌러봅니다.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충남 공주시 심풍어르신 작은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 속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좌는 충남 공주시 주관으로 마을발전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제안에 따라 평생학습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메시지 작성, 영상통화, 카메라 사용 등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법에서부터 유튜브, QR코드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들의 얼굴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덕분에 강의실을 가득 메울 만큼 참여율이 높고 수학생들 반응 또한 호의적입니다. 참 이게 우리 생활하는 것이 다 요속이 들어있죠. 싹 들어있는데 알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다 아느냐고. 애들은 막 이 두 손으로 싹 막 이 안하더만 이건 뭐 나 한 손으로 해도 당첨 보고 어디가 어디 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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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고 언제 이게 통과를 해야 되려나 그건 모르지만 그건 못해 우리는. 하여튼 이런 게 있어서 늙은이도 배우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또 카톡 보내는 거를 사실상 안 해봤는데 강사님으로부터 배운 뒤에는 지금은 문자 보내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원체 노령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달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최소한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좀 해주신다면 그 뒤에는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하반기 교육을 오는 10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하루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세대 및 지역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profesor 평론거 청론거 옷 ror 우iliyor 감사합니다.